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총장 수사 지비권을 박탈하다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 설레를 만든 셈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해석을 더하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설레를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장악된 상태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검찰마저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상권분립과 이 상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허물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월 9일 오전 10시입니다. 7월 2일 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A4 용지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이후에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대신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월 6일날 대검은 검언유착 사건을 독립수사본부에 맡기자는 법무부 안을 헌쾌히 받아들인 다음에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7월 8일날 법무부로부터 대검이 먼저 공개 건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대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검 발표가 이선 직후 약 1시간 40분 만에 법무부는 이례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9일날 오전 10시까지 시안을 못 받고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원안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한지와 별개로 법률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한 것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수사라 이런 통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날 형성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쏜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압니다. 지휘 자체로 윤석열 총장 고난 박탈 효과가 발생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백히 토항한 것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월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A씨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직군을 빼앗는 것까지가 포함되는지는 적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과 검찰총장만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를 이끄는 수사 총책임자임을 규정하고 동시에 장관으로 대변되는 정치권력의 방패막이라는 측면에 써인 규정이다. 만일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수사지휘권 발동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면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앞으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모든 사건에 손을 떼라 하면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형태의 지휘는 책이나 판례에서도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노무현 정북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b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법에 비춰봐도 수사의 총책임자는 총장이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보장하기 위한 직책으로 일종의 수사부 장관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월권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시고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한전직 검찰총장 cc의 이야기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가라는 일종의 경고사인이다 덧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든 권력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개입 가능성에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대형사건입니다.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법치의 종말 종언을 가능하게 한 대형사건의 주범으로 역사의 추미애 장관이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9일 날 주호영 정신차리다. 제금표 촉구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김대식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이 지나가는 인기성 발언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미통당 전체가 국회를 다시 꾸릴 생각이 있다면 재투표를 위하여 강력한 원예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 국회의원 여러분. 자금의 부정선거를 무조건 미대합니다. 그리고 걸기하십시오. 당신들 뒤에는 국문들이 있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이 원내대표가 나서게 된 것은 아무도 미통당 당 내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는 아주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진 재금표 촉구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미통당 전반적인 국회의원들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의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재투표정과 같은 조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어렵게 얻은 국회의원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40여일 동안 일어나는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의 월권에 의한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수사지휘권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부정선거 문제를 유야무야하게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체제가 크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김대식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